제가 땡길게요 차고 안에 있나요? 제가 바로 못 가요 글로 그 뒷문으로 나갔을 수도 있어요 뒷문 여기로 있어요 좀 더 내려갈게요 여깄다 노래 들었다 미친 미친 아 진짜 개그맨들이네 네 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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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개 많이 떨어졌어 글로 글로 많이 간다니까 난 말했는데 야 주먹사람 한 명 아 도와주러 갈게요 도와주러 갈게요 총 먹었어 총 먹었어 저기 멘토이 몇 명 있어요? 안돼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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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펀치로 죽였어 제가 합니다 눈쟁이님 총이 없어 조금만 살아계세요 총까지 들고 가고 있어 저기 총들 미친 놈이 일로와요 일로와요 나 못봤어 나 못봤어 나 못봤어 나 못봤어 일로와요 총들 미친 놈 나 못봤어 오케오케 총들어갔어 총들어갔어 일로와요 일로와요 총줄게 감사합니다 때려줌 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W 방향 집 들어갔어요 바로올 오케오케 질킬 싸우래 우리 쏘는건가? 네 우리 쏘는거에요 일로왔다 오케 킬 둘다? 네 아마도 두 명 죽였으니까 아마 킬일거에요 저 1킬 눈쟁이냐면요 2킬이죠 예 주먹으로 때려눕힌거 예 여기엔 이미 다 탈렸습니다 가죠 예 이미 다 탈렸어 예 이미 접수했지만 자원이 내말랐어 쟤들은 다 먹고 왔는데 왜 이렇게 아이템이 없냐 제가 다 죽어먹었어요 아 아 지금 풀템 여기도 있죠 근데 예 여기 제가 이 큰집만 아닌데? 뭐야 이 큰집에 한 명 있나보다 나 이거 고장만 털고 왔거든요 여기 지금 있나봐 오케이 체크 오케이 오케이 팔소리 아 눈쟁이 님이구나 아닌데? 여기 템은 그대로인데? 뭐지? 지금 흐린거 같애요 근데 여기 그냥 문 열고 왔나? 아 여기서 문 딱 열고 눈쟁이 님 살리러 그냥 뛰었어요 제가 아닌데 여기 옆집도 다 열려있네 문 여기 있다 있다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한 명 더 한 명 더 어 사망인데 바로? 뭐야 얘 방금 일로 들어갔는데? 왜 갑자기 일로 나오지? 이상한 놈이네 나름 여기 중심지인데 아무도 없네 이게 애들이 한국 애들처럼 막 박했고 어 있다 여기 NW 우리 이거 바로 언덕 밑에 있는 옥상에 있어요 여기 뚫께요 저 NW? 체크 체크 아 킬 때문에 안맞아 아 나 각이 안나왔어 아 나 각이 안나왔어 잤나? 지랄났네 소리 던지고 1층 유리층 아직 뒤에 있어요 네 두 대 피 터지는거 보였죠? 네 봤어요 안 내려갔어 그쵸 그럼 이쪽으로 제가 어그로 끌게요 거꾸랍지가 보여야되는데 이거 거꾸랍지가 보여야되는데 이거 짠데서 쏜다 멀리서 쏜다 네 틸 두 대 박았어요 소음기설이 누구에요? 저요 멀리 있는건 몰라요 소음기 지금 소음기 두 명이야 딴소음기가 저 쐈거든요 예 이거 NW 한 200m 정도 됐거든요 거리가 건물 2층 뛰어내렸다 뛰어내렸다 뒤로 뛰어내렸어요 네 2층은 뛰어내렸어 아 쏜다 아 내 앞에 있네 아 이거 피차 때문에 이거 못 이기겠어 눕혔어요 기타 좋겠다 다운 오케이 저희가 키워좀요 네 갈게요 여기 다 시야 있어요 아이 진짜 이거 제가 먼저 네 발을 쐈거든요 근데 네 발 중에 한 발밖에 판정이 안됐어요 말이 돼요? 아 내가 갑바 다 찢어졌어 차 소리 응 언덕 쪽으로 내렸다 AR 소음기 있어요 이거 저 2층 이거 옥상 건물 들어갔어요 우리 이거 W 방향에 있는 거 완전 끝에 있는 건물에 들어갔어요 네 2평은 제 앞에 있는 건물 있죠 W 거의 지금 돌아갔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어디 말하는지 알 것 같아 네 제 방향에서 완전 W 옥상 올라갈게요 네 근데 그 옥상이 더 높지 않아요? 앞에 있는 건물 옥상이 옥상 안 올라와 있어요 2층도 안보이는데 어 문 닫았다 우리 있는 거 봤나봐요 2층 체크 2층 확인 2층 화면 기절 아 기절 기절 수리탄 없나? 오너방에서 기절이에요? 저 있어요 2층 맨 오른쪽 방이야 오너방 저 이거 수리탄이 없거든요 유리창 닫 유리창 닫길게요 오른쪽 방? 네 맨 오른쪽 방 맨 오른쪽 2층 나갔는가 보다 나갔는가 보다 진입 하죠 그냥 기절 진입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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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는 거 샀어 나 몇번 넘는거야 2렙 1렙 완전 그지 2렙 1렙 여기 2렙 차 소리 체크 W 마냥 버기 타고 와요 쏠래요? 네 쏘죠 나이스 기절 내린다 안 내리네 팀은 그냥 버리고 가네 내리네요 네 제가 버기 있는 쪽 갈게요 보그폼 엄청 멀리 있고 이 버기 못 타요 네 저거 버기 타요 네 다시아 를 탈 수 있으면 저희 그 거기 고고고고고 아이고 죽고 싶다 잠깐만요 이거 갑바만 아래에 가서 갑바만 출발 저 눈뽕 많아요 이거 전략적으로 갈 수 있어 아 이제 파밍은 안해도 돼 전 파밍 아예 필요없어요 이제 게임 끝날 때까지 저도 저도 보그폼에서 스나같은거 나오면 모를까 네 질통제 3개 응 이거 풀 도핑하면서 계속 다닐 수 있어 게임 끝날 때까지 이거 상자 몇개 있어요? 보급상자? 4개요 어차피 게임 끝날 때까지 4개만 쓰죠 뭐 네 저 1개만 주시면 안될까요? 저 키트 1개랑 키트 1개밖에 없어 아 그래요? 네 보급품이 이 앞쪽이었는데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어 이 집 먹죠 오 총소리 W방향 언덕에서 카소리다 뒷방향 SW SW 사이? 구급상자 그렇죠 구급상자 1개만요 오케이 드링크 몇개 있어요? 8개요 되게 많으시네 어 좀 가까운데요? SW 이거 200m? 100m? 200m 같은데? 좀 가까워요 네 엄청 가까운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SKS 버릴게요 네 보급품 안 떨어뜨렸어요 아직 떨어뜨렸다 150m 방향 150m 방향 한 500m? 먹으러 가실래요?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집 근처에 떨어진데 위험할 것 같은데 네 그냥 여기서 되게 타죠? 어차피 안전구역이니까 그러죠 과연 땅값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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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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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왠지 피치 근처으로 될 것 같은데 SW 방에 뻑이 소리 그렇지 와 나이스 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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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로 오겠다 애들 일로 오겠다 오 카설이 가깝다 가깝다 이거 다시야 있는거 보고 여기 있는거 알텐데 응 어? SKS 가까워요 S 방향 바로 앞인데? S 방향은 바로 앞인데요 한 200m? SKS 저장설이면 한 200m? 그냥 안전하게 여기 있죠? 그냥 안전하게 여기 있죠 굳이 여쯤 있네요 집 근처에 있나봐요 여기 어차피 카든 애들 이쪽으로 와야되니까 전 그쪽 보고 있을게요 SE 이쪽 집에 타서 싸워요 점 찍어놓은 집 문 닫아놔야겠다 발 앞에 사람 왔어요 지금 W 방향 앞에 집 쪽에 한 명 있어요 W 방향 예 다시야도 왔어요 하차 킬 사망 내렸어요 한 팀 다이어트 터뜨렸어요 네 제가 뒷문 볼게요 뒷문 어디야? 여기 문 1개 밖에 없는거죠? 아 쟤도 죽었네 유에이지 탄 애가 내가 죽인 애가 죽였나봐요 음 일단 도핑 좀 해야겠다 북 동쪽으로 갈게요 동쪽 확인 한 번에 타죠 한 번에 움직이다가 타죠 합승 어 잠깐만 제발 동쪽으로 갈게요 14명 아 아직 너무 많다 일단 저 집은 개 위험해 여기가 맞을 것 같은데 여기 근데 이쪽에 사람 많겠다 어 우리 왼쪽 조심해요 네 풀숲 들판 조심하세요 예 치쿠리타 있을 것 같아 차로 엄폐물을 써도 되고 아님 제가 치쿠리타 할게요 같이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요 같이 하는건 별로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요 한명은 엄평하고 그럼 제가 엄평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같이 있지마세요 한명 어그로 끄는게 좋아요 한명이 어그로 끌고 바로 온다 위에 이게 착방이야 온다 위에 차타고 온다 일로 온다 날란다 하하하 두명? 다운? 파밍 파밍 파밍하지 말고 어 우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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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었네 아 아 아이고 뒤에 치쿠리타 있었네 응 웍이 뒤에 숨어있었네 예예 아 카구팔이 AR보다 훨씬 안맞아 최소 세 팀이에요 최소 네 팀 지원 갈게요 지원 갈게요 밑에서 올라갈게요 반대편으로 저도요 한명 다운 오케이 스크스 해낭 레벨 3 네 일단 철탑이 안보이고 일단 철탑이 안보이고 일단 철탑이 안보이고 오토바이 소리? 어 두명 두명 어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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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킬 미치 더미 진짜 어 자기장이 에미사는요? 어디가구 아 에미사 에미사도 좀 느린걸로 아는데 카구팔보다는 훨씬 빠른데 아 카 소리 들린다 와 멈춰보세요 멈춰보세요 아 저 뒤에서 그냥 강으로 뛰어들면 어떨까요 여기서 뛰어들까요 바로 앞에 통고개 다리하고 있네 다리 세워두고 네 앞에 총 소형기 화형거 보였거든요 저 차 끼고 싸우면 될거 같은데 오히려 가볼까요 그럼 오히려 이 앞에 이 앞에 근처에나 되게 안타는거 같은데 어 여기는 되게 안타 오히려 저쪽도 안보여요 저쪽도 안보여요 8배율 보고 있는데 죽은 시체는 있는데 네 네 근처에 있을거에요 오른쪽에서 등대 올라갔을수도 있고 아 있다 있다 이따 있다 나겠다 있다 있다 닿아 나 왔다 어 아 아 와 무빙 5제구만 이거 강으로 뛰어들죠 그냥 예 보트 밑에 쏜다 내려왔어요 쟤네 사망 스나건물 쪽에서 스나건물 안에 있어요 저 저 뜁니다 예 스나건물 스나건물 2층에 있었어요 그럼 저 보트 뺏으면 되겠네 아 보트 새거 하나 더 있어요 저 내리네 파밍하고 그러면 보트 타고 가죠 지오로고폴로 갈까요 그래도 되구요 아 빡세 아 아 저기 못지난다 여기에 정박해야겠네 아 오케이 여기 파밍 할까요? 예 차소리 애니 방향 얘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지금 까요 말 까요 쏘세요 기절 한 명은 왼쪽에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하신거 아닌가 강 나오기 전에 그냥 그걸 그냥 막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까 되죠 다른 애들 자기 자켓에 나오는 애들 있을거에요 예 어 한 놈 어디갔지 거기 근처 아니에요 한 놈은 여기 있고 한 놈은 저쪽이었는데 한 놈은 저쪽이었는데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미스테리인데 자기장 안에 있는거 아니에요 여기 있네요 여기 나머지에요 자기장 안쪽에 아 다음 원이 뭐네요 예 이 버기가 멀쩡하겠죠 뻑이 타는게 나을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판단해주시죠 저는 지금 타고 이동하죠 그게 그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응 지금 타고 이동합니다 지금 타고 평야 지나서 예 일평집은 없으니까 이거는 운에 맡겨보죠 운에 맡기죠 가다가 카에 대가리 안따이길 예 13명 분명히 저집도 먹고있는 파티가 있을거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를 타야되나 말아야되나 음 있네요 있네요 사람 밖에 나와있다 저기로 안갈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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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아 저 집에서 쏘는거에요 저 집에서 쏘는거에요 오지는 무빙을 보여주지 오 싸운다 딴 애들이랑 여기서 내릴게요 예 우리 뒤쪽에도 소리가 나는데 네 뒤쪽도 있고 저 집에서 두 파티 싸우고 있는거 같아요 앞쪽 돌 있는데로 땡길게요 차소리 오른쪽에 뻐기 쟤들도 저집 갈건가보네 하풀이네 이집 하풀이네 내렸다 시작권 들고 있는 애들 조심 들어가야 되는게 뒤쪽에도 있으니까 애들이 샷건 떨베러 샷건 밑에 한명 다운 오케이 클리어 다섯명 남았네요 아 오케이 네명 남았어요 심장 떨려 아 안전지역 아닌데 또 가야되는데 어 네명 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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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이스 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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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방향 지나가네요 갈고 줘 아이씨 두 명인데 아니 한명 한명 한명이요? 네 앞자리 밖에 없어요 왜요? 전 지금 달릴게요 약간 산맥방향 쪽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SE방향 집도 조심하고 일단은 예 어 그 더 달리시게요? 네 네 이쪽 돌 낄게요 저 풀루핑 좀 하고 움직일게요 전 뒤에 보면서 요 돌이 양각 방어 돼가지고 요 돌이 양각 방어 돼가지고 일단은 두 명 한 명이네요 예 예 일일일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확률은 적고 두 명 한 명 가보죠 한번 예 아래쪽에 있는데 그 덤프트럭 있죠 덤프트럭하고 돌 있고 나무도 세개 있어서 예 혹시 풀에 누워있는 미친놈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에 다시야 뒤집어져 있거든요 드링크 빨고 각 뒤쪽 평에 누워있는 미친놈들이 있을 수가 있어 집안에 있을 확률이 제일 높겠네요 어차피 여기 안전범이거든요 이 다음 자기장 보고 싸우면 될 것 같아 그 뻑이 탄 애가 어딨는지 모르겠네 일로 왔는데 자기장 와요 어 평야쪽에 한 명 있다 NW 방향 NW요? 카드 들고 있어요 쟤도 쟤가 뻑이 탄 애인가 보네 한대? 몸 한대? 왜 안죽지? 못맞았어요 한대? 한대 더 맞추면 돼요 쟤가 혼자 있는 애인가 보네요 예예 쟤도 카드 들고 있거든요 뚝배기 안 날아가고 조심하시고 자기장 들어갔어요 쟤 오 우리 쪽으로 자기장이다 개이득 나 얼굴 보여주는데 다시 숨 아 잘못쌌다 또 보여주네 또 보여주네 왜 자꾸 보여주니 제가 오른쪽 집 보고 있을게요 예 일단 앞에 집 있는데 하고 그쪽 있는 거 확실하니까 1분 제가 계속 나무 뒤에서 농성하고 있어요 지금 예 체크했어요 자리 옮기네요 못맞혔네요 어디로요 왼쪽으로? 왼쪽 큰 나무 뒤에 어 체크 예 방금 빼꼼 보였는데 한대 맞췄어요 어 뭐야 1대1대1이다 집안에 하나 나무 뒤에 하나 네 여기 체크했어요 밖에 나왔어요 한 명 저는 저 나무 뒤에 있던 애 볼게요 그냥 어 M이 사고야 미친 얘 와요 들판 뒤로 N이 방향 쟤 먼저 조지죠 그 스나 들고 있네 얘 나무 뒤에 있어요 아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저저저 잠깐만요 오나요? 일단 봐주세요 안 보여요 아직 여기 손 대주세요 일단 제가 보고 있을게요 이쪽으로 아니다 그냥 싸우시는 게 난래나?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거 불안한데? 온다 띄는 소리 띄는 소리 왜 있었지? 아 가만히 있어보세요 샷 고생하셨습니다 와 스카 몇 대 맞았는데 안 뒤져 얘 와 저 856원 벌었네요 오른쪽에 M이 사고 진짜 딜 너무 쎄 아 저 헤드 맞고 그냥 죽었어요 뒤지는 줄 알았어 너무 센데 저거 아 내가 칼을 안 쓰고 그냥 스카로 갈겼으면 아까 나 걔들 나무 뒤로 숨을 때 잡을 수 있었는데 그 울타리 나무 울타리 안 뚫리는 울타리였는데 난 뚫리는 건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쐈는데 안 뚫리네 네 네